아 그냥 무반주구나. 뭐 좀 넣어줄래? 컴온 컴온. 타이틀고 꿀. 네 눈에 꿀 떨어진다. 떨어져 떨어져. 아니 앞이 너무 길어. 어 너무 길어. 아 바로 때려? 어 바로 때렸어 갈게. 5, 6. 귀에 때려 박어 니 랩을. 아니 니 랩을 때려 박지 말고 꿀 홍보를 하라고. 본인이 랩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는지 얘기를 하라고. 아 오케이. 다시 갈게. 시작. 쏘리. 다시 얘기할게. 귀에 때려 박어. 내 노래 꿀. 왜요 왜요. 하필 너무 길어. 다시 얘기할게. 쏘리 이걸 하면 안 되지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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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부분주로 하세요. 네네네. 진짜 마지막. 해둘게요. 어허. 어허. 어허로 두 마디를 잡아먹고 간다고. 아니 랩은 추임새를 넣어야 시작이 돼. 아니 근데 부릉부릉 간다고. 근데 어허를 네 마디 잡고 간다고. 어허. 오케이. 이런다가 네 마디가 흘러가. 알았습니다. 바로 들어가. 갈게. 시작. 니가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어. 그냥 때려박어. 아허. 설마 오늘 이 곡 제목 때려박아요? 네. 오늘 그냥 때려박으라는 얘기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